영화나 드라마 속 같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동부 LA 지역에서 갱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신을 새긴 경찰들과 그리고 LA 카운트 셀프 직원들을 은밀히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솜 브래노, 벤돌리에, 권총, 해골 문신 등의 문신을 한 LAPD와 LA 셀프국 경관들이 반티토스 갱들과 관련된 혐의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젊은 라틴계 경관들을 자신들의 갱에 입단시키려고 했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고 있지만 반티토스 지도자들이 멤버 확보 차원에서 허위사건 보고서 작성이나 증거인멸 등의 범죄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